네, 수능에서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능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수험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시고요. 확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이 됐을 때는 교육청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서 본인이 별도 고사장에 입시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안심하고 그 확진자의 경우에도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본인에 맞는 고사장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차질 없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